안녕하세요. 덧금학당 엠티어 방패 2021년 신축년 띠별 운세 양띠 운세 편입니다. 드디어 양띠 여러분들 원래 시중에서는 원래가 춤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왜 소띠의 양띠분들을 굉장히 겁을 주거든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 아니 더 겁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작년 원래 작년부터 해서 죽을 맛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소띠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양띠분들은요 지금까지 핍박 어디 보면 핍박이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엉어리 있잖아 계속 삭여가면서 삭여가면서 완전히 뭐 지금 뭐 거의 발효 다 됐어 김치 있잖아요 유산균 뚝뚝 흘러나오는 상황이 된거에요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참아가면서 머리 숙여가면서 얼굴에는 뭐 미소를 띄었지만 눈물 글썽글썽하는 눈가에 그 우리 양띠분들 얼굴 보세요 정말 마음도 아프잖아요 양띠의 특징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냥들 있잖아요 사냥 아주 이렇게 뺏쩍뺏쩍한 이렇게 왜 그런 어떤 그 풀도 풀도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암벽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을 그죠 거기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 양은요 위험이 차잖아요 이렇게 뭐 육식동물들 특히 늑대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먹으러 오면은 양띠들은 막 흩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아주 높고 뾰족뾰족한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올라오기 힘든 곳에서 우리가 볼 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양띠의 특성 중에는 약간 이렇게 어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약간 위험함을 스스로 감수하는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또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험이 닥치면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무리 큰 이렇게 무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우리가 뭐 개띠라든지 개라든지 짐승으로 보면은 말 이런 띠들은 전부 이렇게 무리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더 내세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양띠들을 보면은 오히려 평화로울 때는 함께 무리 속에서 풀도 뜯고 또 대이동하지 않습니까 뭔가 먹이를 찾아서 아주 먼 곳까지도 또는 늘 심리적으로 마음 속에서 방랑자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시 같은 거 아주 낭만적인 어떤 그런 그림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삶의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왜 늘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속에서 먹이를 찾아서 또는 자기 삶의 어떤 그 완전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늘 떠나 떠나 떠다 다니는 그런 유목민적인 어떤 그림이 양띠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위험함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선구자적인 모습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여기서 수행자의 모습 왜냐하면 무슨 고행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고행의 곳을 살리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을 지나온 우리 양띠분들은 원래 뭐 세상에서는 뭐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진일보하는 한 해가 꼭 2021년도는 오게 된 겁니다 특히 올해 양띠는 2003년생인 개미생 같은 경우에 또 고3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3되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양띠들 같은 경우에 어떤 영업이나 영업이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영업이라든지 어떤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어떤 흐름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까지 뭐 맷집 캐어 왔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꺼지는 거라 그런 마음에 7.8개의 정신을 가지시면은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양띠 여러분 자 그러면은 2003년생 개미생입니다 개미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올해로 19세가 되는 우리 양띠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3으로서 앞으로 이 양띠 이 개미생 여러분들은요 물론 물론 모든 띠들이 뭐 이렇게 사회 진출하고 하는 요타임이 19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 뭐 그 다 사회에 나가서 역군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특히 개미생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앞으로 지금 고3이지만 이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세상에 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약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인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약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원래 고3 수험생이 되시는 분들 원래 이제 이 신축년 신축년은 전법이 있어요 전법 전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제 물론 이미 이제 뭐 전공이라든지 어떤 모의고사 점수에 맞춰가지고 전국 이렇게 평균 점수 나오잖아요 자기 어떤 상황이 나오는 게 맞추겠지만 또 이렇게 올 한해 수능까지 또는 뭐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형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시면 안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이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이렇게 자기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잘 나오던 점수가 조금 하락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도 지금 이제 1월달 지나고 1월달이 지나가고 있고 2월달 3월달이 되잖아 그죠 거의 2월 3월 2월 3월 달까지 자신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 이거를 무조건 하고 이빨 까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거 이거 그냥 넘기면은 원래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성과 본인이 원하는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뭐 성적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 그리고 점수 이것에 치명적인 것은 결국 자기의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뤄둘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거를 가져간다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이빨을 꽉 꽉 깨물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연습만이 살아날 길입니다 원래 그 양띠분들의 전술은요 하나를 물고 하나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 성실함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부족함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걸 어떻게든 내가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웃을 것이냐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꼭 승부하시고 두루두루 좋은 어떤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취약한 것들 취약함부터 무조건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꼭 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91년생 신미생 31세 91년생 신미생 여러분들은 원래 31세가 되시는데요 그 물론 이제 각 이렇게 양띠별로 양띠별로 특징도 있고 뭔가 지금까지 움츠렸던 만큼 움츠렸던 것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맞습니다마는 특히 91년생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올해가 뭔가 이렇게 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미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 있죠 시행착오 다 하지 누구나 다 하죠 다 하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포기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서 실패를 하면은 사람이 왜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트라우마 생기거든 실패가 너무 자꾸 잦다 보니까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맷집이 되는 분들 이런 분이야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서 맞아도 안 아파 이제는 뭐 이제 뭐야 진통제도 필요 없고 뭐 때리려면 때려라 네가 네가 때리는 만큼 난 더 더 큰 어떤 맷집이 돼서 나는 더 이제 뭐 큰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그죠 어떤 그 저기 병도 나한테 흡수되어 버리는 스폰지처럼 베푸는 거지 그런 것처럼 신민생 여러분들은 원래 그만큼 갈고 닦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습 벌레가 많아 여기 신민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그 맷집 맷집을 자꾸 키우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하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연습이 연습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지 무한 반복 있잖아요 무한 반복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무한 반복 앞에서는 그것은 뭐 타고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고난 뭐 천재 거기에서는 영암도 못 내맵니다 연습 벌레 앞에서는 안 되죠 원래 이제 우리 91년 신민생 경우에는 그런 어떤 목표값을 위해서 마지막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테스트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왜 새로 만들면 충돌 시험 안 합니까 수백 번 막 수천 번 핸드폰 만들면 막 계속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깨지고 깨지고 하는 이런 어떤 연습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 몇만 번 몇십만 번 몇백만 번 해가지고 왜 아주 그 저기 뭡니까 좋은 제품 만드는 것처럼 원래 91년생들에게는 주변의 주변의 조력자들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파이팅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떤 단결을 더 잘 해놓으셔야 돼 지금 이제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마지막에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뭐 이런 대열에서 흐트러져버리면은 이게 전체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끈끈한 것이 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억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십시오 자기 팀이나 자기 부서 그리고 우리 조직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 서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즐거운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제가 연습벌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밥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한 번 더 연습하셔야 돼 밥 다 되는 것 같은데 먹으면 왜 설익은 밥이 될 수 있어요 보기에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이때 이런 거 조심해서 마지막에 성급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성급해서 이렇게 재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뭐 예를 들어서 만 번 테스트 한다 그러면은 9,999에서 한 번 더 만 번이잖아요 그죠 만 번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 이거 어기면은 알죠 수프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서워요 딱 한 번에 어떤 2% 차이라 하던가 있어요 뭐 그런 옛날에 카피가 있었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명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재능이나 본인의 만든 작품 그리고 지금 어떤 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비록 거의 지금 뭐 테스트가 거의 99.9% 완벽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에 노력과 테스트 힘들지만은 한 번 더 주의를 기여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김희생입니다 43세 43세 되시는 우리 79년생 여러분들은 원래 아주 투자 있죠 투자와 경쟁 투자와 선점 효과 누가 누가 먼저 차지하나 이런 어떤 형태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에서 남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이렇게 와잘한 분리나 이렇게 될 수 있어도 우리 김희생 79년생 여러분들은 마치 그 속에서 마치 왜 황무지에서 왜 뭔가를 보는 어떤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내용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조심스럽게 몰래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점하는 효과를 발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있잖아요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지나친 경쟁이 또 될 수 있어요 난 내 혼자 많은 정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과열 과열 양산이 뛰게 되고 버블 일어날 수 있어요 버블 그러니까 원래 그 그것이 가치 없었던 건 아닌데 필요 이상에 너무 막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거품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거 왜요 실제 이렇게 과연 이런 어떤 경쟁에서 과연 이렇게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롱론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치와 너무 거품이 많아져 버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어떤 버블이 많이 낄 때는 그걸 뛰어들면 안됩니다 뛰어들면 안되시고 충분히 안목이 있으시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작은 것부터 어떤 뭐 큰 어떤 프로젝트 이런 여기까지 많은 투자의 기회와 그리고 선점을 할 수 있는 양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버블 같은 거 낄 때 거기 그때 들어가시면 안되고 그거를 피한 그거를 피한 아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있잖아요 규모 거기 합당한 것이라면은 무조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 투기 건물에 투기 건물 투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법을 조심하시고 어 요것만 피하시면은 영업 영업의 확장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권을 확장하고 재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하지만은 주변에 너무 이렇게 고렇게 입김 같은 거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너무 뛰어들다 뛰어들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익 남기고 빠져나오시면 괜찮아요 어 그런 아주 이제 어 생생한 어떤 그쪽 세계에서의 어떤 뭐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한번 응용하시면은 원래 재테크에 저로의 찬스가 온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1967년 정미생입니다 아 아 올해는 지금 이제 55세 되시거든요 67년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들 자제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이 앞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다시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맺어오고 이런 관계들이 또 정리되기도 합니다 또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심하고 해야 될 관계는 더욱더 끈끈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어 또 이제 집안의 어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이렇게 이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별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마음을 시원섭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사회 사회생활적으로는 각종 이제 재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들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직업 환경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언택트 시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발맞춰서 새롭게 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 어제까지 해오던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던 것들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뭔가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 어 직장이라든지 일적으로는 내가 좀 더 뭔가를 보완해서 하시면 되는데 인간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헤어지고 다시 합치고 그리고 이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집안에 연루한 분들을 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 원래 어쨌든 간에 병원 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으로 뭔가 이별 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일도 생길 거니까 특별히 우리 67년 정미생 여러분들은 안과 밖을 원래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마음을 좀 피우고 뭔가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한 해로 일단 건강도 많이 이렇게 많이 지치실 수 있거든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이 나이가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새롭게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다시 한번 의욕을 내실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우리 돕는 분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응원할 테니까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고 다시 함께 앞으로 전진 부탁드립니다 1955년 을미생입니다 67세 되시고 지금 이제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또는 힘들어 내색 안하시고 살아오셨는데 마치 비행기가 그죠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는 그렇잖아요 항공업계가 다 이렇게 올 수 없다는 것처럼 비행기가 그렇다고 해서 정비사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정비라 이런 분들은요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계속 다시 날기 위해 날 잘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마치 55년생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이런 기업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휴식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재점검을 통해서 재점검을 통해서 수리 보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 욕심을 내서 욕심을 내셔서 움직이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과중 과로가 생기고 마음처럼 마음처럼 이렇게 썩 잘 풀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있죠 그죠 이런 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어떤 마음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충분한 영양과 휴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최대한 자꾸 줄이려고 하는 마음들 가정의 모든 부분들도 줄이시고 그리고 축소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만드시고 건강인 건강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비행기가 왜 정비소에서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휴식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체력이나 정신을 너무 지나치게 소모를 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에 꼭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2021년 양띠 여러분들은 20대 30대 40대 까지 까지 어떤 아주 이제 상승 곡선과 그리고 50대 60대에서는 뭔가 인생을 인생의 한 번 정도 정리와 점검 그리고 다시 재도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한마디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양띠 여러분 변함없이 이 방패가 응원할 테니까 한번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 нек Joaquin 고맙습니다 지 consequently